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한 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었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찍고 싶은 영상이 있어도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찍지를 못하고 제 영상의 퀄리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변화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일 1 영상을 멈추고 한 주에 두 개의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배우고 있고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, 제 영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,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러운 채널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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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